아버님, 가인이 한 500년 드리기가 기분이 좋아요 안 보이십니까? 푹 떨고 있잖아요 어디? 어디? 아, 저기 떨고 있네? 네 강물이 파도치고 우리 아버님 표현이 시인 같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아우라지에 또 그 유래가 담겨있는 정선아리랑 한 소절이 있다면서요 그 가사에도 딱 나온다면서요 아우라지 패싸공아 배장 건네주게 사리꼴 얼떡박이 다 떨어진다 아우라지 패싸공아 배장 건네주게 와, 근데 진짜 넓다, 그렇지? 여기에 최대 인원 몇 명까지 타시나요? 한 번 인원 건너갈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원입니다 아우, 크네요 배가 멀리서 볼 때는 조금해 보이는데 막상 오니까 진짜 크네요 그리고 위에 나무로 돼 있어서 탄탄하고 여기서 낮잠을 자면 푹 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지금 좌우측으로도 가인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지금 가인이 빨리 어디로 갈 거야? 우리 기다리고 있어 여기 여행 오는 곳 네, 저쪽으로 갈래요 절로 가요, 일로 가요 이리 와,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있는 band 우측 팀 제가 한 분이 이리 와, 사랑해, 사랑해 이리 와 가윈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요 절로 가요 일로 가요 일로와 이리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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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중간에 있는거야? 아 중간에 있는거야? 중간에 있는거야? 1년 기다렸잖아 가윈이 빨리 어디로 갈거야 저쪽으로 갈래요? 그래 결심했어 빠바밤 이쪽으로 갈게요 그쪽으로 갈게요 이리와 돈이 많아서 못 갔다고 신나겠다네 아가씨하고 저쪽 갔다 갈게요 갔다 올게요 기다리세요 자 일단은 저쪽으로 가자고 어머니 그쪽으로 건너갈게요 우리 이쁜이가 보니깐 아이고 우리 가윈이를 기다린 오늘 10년은 젊어져요 가윈이 노래 들으면 더 젊어져요? 완전히 20년은 젊어져요 지금 20년 젊어져서 지금 그러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? 10년? 19살 다음에는 19살이고 16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강원가리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리아리 쓰리쓰리 허러리요 쇼쇼쇼쇼 아리아리 포개로 넘어간다 고거 헤이 헤이 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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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부러볼게요 소리질러 아직까지 정자는 부경자리 살고나는 정자로만 정자로만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야라리 여우 아리아리 포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열나는 콩밭 왜 아니 열보리 바죽가리 동백은 왜 열나 아리아리 쓰리쓰리 시하라리요 아리아리 포개로 넘어간다 자 아버님부터 파도타기 시작 이쪽부터 시작 파도타기 실패 앞에 어머님처럼 타셔야지 자 좋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 아리아리 하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수박집을 짚고 정두님 어기만 기다린다 까지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 야라리여 안글래요 더 크게! 아리아리 어깨로 가며간다 아리쑤! 이야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정박이! 정박이! 저희도 응원단장 있어! 아이고야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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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죠? 아이고 감사합니다! 어머님들!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! 감사합니다! 사랑해요!